최근에 경매매물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경매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2020년과 2021년에 엄청난 거래가 터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거래가 터졌고요. 그리고 그때는 금리가 가장 낮을 때였죠.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낮을 때 금리가 싸니까 대출 끌어다가 엄청나 많이 샀는데 금리가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경매물건들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저게 이제 전국의 경매 건수랑 매각 건수 데이터인데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이제 옅은 갈색 같은 저게 이제 경매 건수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매물건이 이제 가장 많은 지역은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경매 건수가 가장 많고요. 여기가 지금 대략 한 3만 건 정도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온 경매 건수만. 그다음에 이제 경남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경남이 한 1만 7천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도 대략 한 1만 7천 채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가장 많고 그다음에 서울과 경남. 여기가 이제 경매물건이 굉장히 최근 1년 동안 많이 증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된 부분도 있지만 또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 사정도 굉장히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개인들의 지금 연체율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기업 연체들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주머니 사정도 좋지 못하고 그동안에 이제 낮았던 금리가 많이 올라감으로써 이자 부담도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든 지금 버티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런 추이가 굉장히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일단 경매물건은 당연히 수도권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괴를 같이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매물건 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됐던 2014, 2015년부터는 이제 경매물건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대세 상승기에는 경매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경매물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2013년에 거의 전고점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그때 카드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양불용되고 그랬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2011년, 12년, 13년 수도권 부동산이 대세 하락하던 그 시기에 거의 정점만큼 이미 경매물건은 그만큼이나 많이 쌓여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좋지 못하다. 낙찰률 추이는 좀 어떤가요? 여기에서 이제 또 낙찰률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낙찰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매가 100채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3채를 낙찰을 받으면 낙찰과율이 30%가 되는 겁니다. 매각가율이.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면요. 서울이에요. 그래서 2023년 2월 달부터 지난 1년 동안은 평균이 지금 20%가 안 됩니다. 서울이 지금 전국에서 낙찰률이 가장 낮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만큼 지금 서울의 부동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게 낙찰을 하고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경매로 나온 것조차. 그렇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봐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거품이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서울입니다. 앞으로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앞으로도 지속해서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의 부동산 PF 문제나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일단 코로나 시기에 영끌했던 이때 대비해서 금리가 너무 높은 게 가장 큰 원인인데 그렇다면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금리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물가랑도 또 영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파월이 원래는 시장에서 지금 3월 정도의 금리 인하 기대를 좀 했다가 지금 뭐 금리 인하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중반부에 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어제 미국 주식시장도 좀 폭락을 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과연 그렇게 과연 쉽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초저금리 시대로 갈 수 있냐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략 평균 4.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3%대만 떨어져도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 같은데 또 실제 데이터를 보면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또 떨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차트에 보시면 선이 3개가 있는데요.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한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빨간색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고점을 보면 저 때가 언제였냐면 2008년 10월 달이었어요. 저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거의 8%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말 저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8%가 약간 안 되던 거에서 4%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난 거였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러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잖아요. 훨씬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건데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이 오를 것 같지만 실제로 저 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11년 12년 13년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인하도 기대하시지만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은 거꾸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호재예요. 그래서 11년 12년 13년에는 올랐던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일부 지방시장이었어요. 거품이 별로 없었던. 그런데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내렸냐. 그 이유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사람들의 소득이나 주택급의 부담 지수나 이런 거 대비해서 고평가가 심하니까 금리가 반토막이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쉽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계속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금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개인 명의도 있는데 기업 명의도 많잖아요. 법인 명의.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출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면 지금 기업의 연체율이 정말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자 보장 배율이라고 해서 회사가 일을 해서 대출받았던 이자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기업도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지금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는 경매가 더 많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